영월군이 오늘 영월농업기술센터에서 하반기 계절 근로자 입국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모두 참석해 불법 체류와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받고 교육을 마치는 대로 농가와 근로자가 연결됩니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 근로자는 키르기즈 공화국 출신 15명으로 오는 11월까지 3개월 동안 관내 7개 농가에 고용됩니다. 영월군은 올해 51명의 계절 근로자를 법무부에 신청했지만 지난해 중도 이탈자가 많았다는 이유로 반려돼 왔습니다.